선택 "'하여라' 250 골드를 획득합니다 나는 돈이 많다 와... 드루이.. 개 쓰레기네 와 미쳤다 폼 멜 타겹 무모한 돌진 호리아르콘 약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니 거지같네 진짜 아니 저 고기 덩어리 전투 최면 순조롭다 지금까지는 공이라서 맞은거같이 도는 분노 드롭킥 마블로로로로로로로킥 ÄË아 절힘 참호 사혈 사혈럴럴럴럴 꼼제비 아 약분 진짜 드립게 안 나오네 운동은 내일부터 환불은 안 돼요 약분 미장크림 부메랑크림 아니 와 발화 파열 광폭화 광폭화 미니재물 이게 죽네 살려봐봐 행컨 행컨 편안 제물주 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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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 배당 달달하게 먹세 아 헉! 1! 뭐지? 1데브로 앵컨 하는건가? 1데브로 앵컨 하는건가? 파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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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쓰레기 이벤트 객쿤 오! 오어!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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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앗!! 하하 하하 아 흡족 어떡하지 특별한 유물 먹는게 낫지 않을까 내 안에 근섬유가 날뛴다 진화 필요한가? 구상인데 구상 어포면 그냥 근데 어포가 안나오면?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강타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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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턴에 재물 왜케 잘나오지? 신기할정도로 잘나오네 팩이 어땠음 이도류 병 병 병 선택받은지 어디가냐 카운터 넥자 왔는데 북칼 하나 더? 개노삼 뭐지? 백 맞췄데 거의 몸통 박치기 호호호호 희적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몸풀기 몸풀기도 개꿀각이긴 한데 운동은 내일부터 몸풀기 막상 내일되면 또 날씨 안좋은거 같아서 다음날로 믿음 영영하남 livestock kill POW 참 참 참 참 god 용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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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폐 요폐 2-3-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투 최면이 개트롤 하는데 잔혹성 한계 돌파 무적 표식 팽이라서 개이득이네. 하지만 등반자의 골치거리가 팽이를 막는 게 일상이지. 바보기 갈 BC 갱 와 오케 박냐 근데 그냥 때려야 된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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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려보내기 엔트로피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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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불마렵나요 도자기 까시 로봇 옆에 어지러움 넣는 애 이름 맞추기 변호키 구적 쓰고 구적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미션 성공 까까 털 연타 연타는 얼마인데 아닌가 딜이 모자라진 않지 않나 딜이 모자란가 네 내가 너면 템포 좀 빨라지긴 하겠다 근데 그냥 이 돌이 무도를 때리면 되잖아 아까 진화 걸렀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진화도 괜찮겠네 진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진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진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진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누데카는 잘 잡겠네. 달팽이가 좀 장난이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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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과바늘, 사혈, 풀피. 비도료 어둠의 포 아픈 무감각의 이도료 안 써도 되겠지 쓰면 훨씬 세게 하겠지만 사혈 비다 빠진다 아픈 비다 빠진다 달팽이 어디갔냐 쫄아서 튀었네 아 아 바이온 바늘 분노 쓰기 싫은데 넌 날 안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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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분노 안 쓸 이유가 없겠다 그리고 첫 턴의 드로 잘 나오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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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기사로 타는 카드가 몇 개 없다. 으음! 빠빠빠빰빰빰빰빰 부적특 아이고 부적아.. 뭐고 이거 에이 뭐 되는 게 없네. 야 각원이다. 핸드 이렇게 쓰레기었지? 핸드게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2톤 동안 고동딜 버틸 수 있나? 아, 2돌이 꺼져. 생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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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랭시, 생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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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부적 회복부적 열쇠가 된 드림캐쳐 커피드리퍼 일스텍 마트리오시카 훌륭하군 수비 두장 강화 뭐 그렇게 이상하게 나오진 않았네 카드가 아니요 무리 물고기 도자기 도자기가 27골드 벌었는데 58골드가 남았으면 뭐 말을 해서 뭘 하겠어 3600점 1 3 4 감사합니다.